러시아 에어 언 놈이 뭐라든 광철이 안 죽었어 죽었어 나 때문에 죽은 줄 알고 뼈가 절였는데 심장이 터졌는데 지금 달려가서 말해 한강에서 여기가 살아돌았다고 그냥 죽은 사람을 외우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어떻게 온 거야? 너 오른손이 들리더라 지옥에서 살아도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날 품고 해서도 좋겠네요 한강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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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